연비를 향상시키고 운전의 피로를 줄여주는 스마트 회생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D단으로 변속한 후 오른쪽 패들 쉬프트 레버를 1초 이상 당기면 계기판에 회생 제동량 표시 등의 오토 문구가 표시되며 스마트 회생 시스템이 작동 준비 상태가 됩니다. 스마트 회생 시스템은 브레이크나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어 동력을 소비하지 않고 관성을 이용하여 주행 중일 때 도로 경사, 운전자의 감속 성향, 전방 차량 및 과속 카메라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회생 제동 단계를 제어해 줍니다. 시스템을 끄고 싶을 때는 오른쪽 패들 쉬프트 레버를 1초 이상 다시 당기고 있으면 됩니다. 스마트 회생 제동 강도는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설정 가능합니다.